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휴대폰이나 계산기, 지갑, 또 금전출납부, 혹은 재정적인 물건들을 반드시 여기에 두세요. 그러면 그 돈복이 크게 터집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그 돈복의 접지력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. 사람에게 그 돈복이 중요하다면 이 돈복에는 그 두 개의 중심 기둥이 있습니다. 하나는 그 발복의 힘이고요. 또 하나는 그 접지력의 힘입니다. 이 두 개가 그 공존이 될 때 돈복에는 제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. 돈복이 그 발복만 되고 접지력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그 일확천금을 거머쥔 후에 그 돈이 그 지켜지는 돈이 아니고요. 다 그 세나가서 결국은 그 빈털털이로 전락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접지력은 돈을 그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그 힘이죠. 떠도는 그런 돈의 개념인 그 편제를 또 안정된 그 돈의 개념인 그 정제로 이끌어주는 그 힘이 바로 돈복의 그 접지력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휴대폰이나 또 계산기, 지갑, 또 재물장부 혹은 그런 일을 주로 오행 그 나무에 암시가 갖는 그 공간에 또 위에 말씀드린 이런 물건들을 놓아두거나 또 그런 공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때 그 돈복에는 또 제일 좋다는 것이죠. 오행 그 목기운의 그 대표적인 그 물건들은 원목 재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휴대폰을 그 달빛 아래 그 창에 두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돈복을 밤에 그 충전을 시켰다면 그렇게 충전된 그 돈복이 또 뿌리를 내리게 그 접지력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고요. 그 돈복의 그 접지력을 강화해 주는 그 물건이나 그 공간은 바로 그 원목 재질에서 그게 그 크게 그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. 유리 테이블과 그 원목 테이블이 있다면 당연히 그 원목 테이블에서 이제 투자라든지 그런 일을 하시라는 거죠. 주로 그 돈복과 관련된 그 일을 원목 테이블에서 또 자주 하시게 된다면 이때는 그 유리 테이블에서 또 일을 보시는 경우보다 더욱 그 재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. 또 이 방법도 아주 좋은데요. 그 나무가 그 집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죠. 그래서 풍수에서는 그 집 가까이 너무 큰 나무가 있으면 이거 좋은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 축소된 형태의 나무, 즉 실내 공간에 작은 그 미니 분재나무가 있다면 이때는 그 이야기가 또 확 달라집니다. 그 분재나무의 그 뿌리가 집안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이유가 이제 사라진 거죠. 또 분재는 그 크기는 작지만은 죽은 걸 암시하는 건 아니죠. 살아있는 그 생명의 암시, 활력의 암시, 성장의 암시를 함께 갖습니다. 이렇게 크기가 작게 되면 이게 또 풍수에서 또 가장 권장을 하는 가장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인다고 하는 우리가 또 얻게 될 그 풍수효과의 그 구현에는 또 최적 환경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녹색 그 미니 분재나무의 그 실내 배치는 돈복의 그 프러시 작용을 몰고 옵니다.